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피파17이 나왔습니다 아 피파17이 나왔으면은 우아쿠시 아! 리얼쓰레기들이다 이걸 못너? 못는걸 못너야지 어? 진짜 너네는 쓰레기다 아 못잡아 왜 대무식하는 애들 진짜 조티 조티 진짜 와우 카드 하나 깔 둥 나왔다 얘들아 아 시뿌리고 웃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카드 땅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간다 여러분들 아 근데 까지 말고 이걸로 선수를 살까? 그게 낫지 않겠냐? 어 아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아 누가 좋겠냐 지금 뭘 남아 이런 중천금이야 어 한 시즌 끝나면은 다 할 수 있어 자 지금 4-3-3을 계속 가야되냐? 4-4-2를 가야되냐? 4-3-3이 지금 승률이 좋으니까 그냥 일단 갈까요? 일단은 스트라이커를 사는게 아니면 C-A-M을 사는게 괜찮을 수도 있는데 C-A-M 한번 볼까? 쓰읍 부르키프 쓰읍 오스카만 해도 4,800원 밖에 안해 이러니까 까머는 개손해라니까 골드론 까는거 아니야 손 보니까 한 3,000원 정도 하더라고 보고형 방송 보니까 어 카가와 카가와 슈팅 되게 안좋네 슈팅 좋은 C-A-M은 없나? 오스카가 무난하긴 한데 스트라이커를 사는게 낫나 스트라이커를 사는게 낫겠다 차라리 빠른 스트라이커 어 니앙 스피드 89인데요 니앙 니앙 스피드 좋고 스킬무브 4개의 슈팅이 좀 안좋긴 한데 니앙 다른게 안좋고 지금 있는데보단 좋지 않겠냐 그래도 테베즈 테베즈가 피지컬도 좋아 스피드 피지컬 슈팅 다 괜찮아요 테베즈 갖고올까? 6,000원 하나? 뭐야 이렇게 비쌌어? 이거 뭐 이상한데 지금? 8,600원 자리가 있었어? 그러면 니앙 사자 니앙 니앙이 나는 맘에 들어 야 니앙도 비싸네 무사? 무사도 슛 안좋아 아 이럴바에 그냥 테베즈를 사는게 낫다 얘네도 어차피 다 비싸거든 어 테베즈 사자 그냥 테베즈로 갑니다 자 10브리그에서는 테베즈랑 싸인 계약했습니다 10브리그 끝내고 그럼 누굴 팔까? 지금 그 거구 거구 스트라이커 거의 한번도 안썼거든 결국에 얘 팔아야되겠다 자 볼 테르난 다운 테르난 거구 스트라이크 거의 한번도 안썼거든 결국에 얘 팔아야되겠다 홍마니 어 홍마니 레오라 600원이야 게이득 구부릭으로 갑시다 테베즈를 구했습니다 테베즈를 구했습니다 셀비가 다음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합니다 와우 편질 오지게 했네 그냥 독일 짱인데 그냥 구부가 오니까 확실히 딱 느낌이 바로 달라지는데요 어 어? 와아 저거라네 신경기 어 개인기 충분 난리 났어요 지금 예 아 이게 뭐야 와아 뻥 찼어야되는데 신경기 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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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타임 첫터치야 지금 저울거울이 백가고 있어요 지금 기회가 언젠가 오겠죠 어 오 오오오 나이스 후오아 정말 빡세다 팀이 좋으니까 잡지마 아 잡지마 야 잡지마 야 야 이거 옐로 줘야죠 진짜 생각이 없네 심판이 허어어 아니 아유 너무 셌다 을라 오프 태베즈가 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팩스를 하면은 받는게 아주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스턴 걸려 아 이걸 마무리를 못짚네 아 바로 패스했는데 진짜 개아 개우지다 진짜 개우지 아 거기 안줬어요 위에 있는 애줬어요 아 얻다줘 미친 아 애들 왜구려 진짜 애들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야 너무 쓰레기야 아 쓰레기 수준을 넘어섰어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 살려줘 제발 살려줘 아이씨 아이씨 쓰레기들아 진짜 피지컬 개구이네 아 쓰레기들아 아 저도 잘 비겼다 어 잘 비겼어 아직까지 무패야 그래도 어 무패야 아직까지 아 아 아 빈미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5만원씩 큰 후원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통 큰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빈미님 땡큐 아 까비 아 와 튕겼다 어 방뱅이 튕기는거 보소 테베즈 보여줬어야지 보여줬어야지 돌파 방뱅이 튕기는거 아니었어요 자 이번엔 이겨야되요 죽여버려 아 옐로에요 깐깐하시네 모자 르그 테베즈 구더기살 와 뒤에서 빼가 얼마나 쓰레기면 캐릭터가 얼마나 쓰레기면 뒤에서 그냥 가져가 무슨 마법처럼 오 오 오 아 아 이런식의 어거지 헤비는 좀 늙협니다 셔베 우리 셰 우리 머리 아 어디다 줘 뭐야 이거 어 뭐야 좋아 분위기가 나한테 왔어 아 아 아 진짜 패스 드럽게 못해요 아 아 병신나 아 어 큰일날 뻔했다 어 미친 안돼 안돼 오 오 왜 건드려 오 아 아 진짜 개사기야 아 헤딩골 두개 진짜 뭐 헤딩골 진짜 어떻게 해야돼 아 아 아 여기서 첫 패를 하네요 네 그러면은 카드깡 가겠습니다 그걸 까자 일단은 한 뭘 질러놓는게 좋냐 이거 질러놓을까 어차피 나중에 해야되니까 과연 내가 1브리그까지 갈 때 동안 몇 패를 할까 아 그걸 잘 계산해봐야돼 저번에 한 100패정도 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200은 100패인가 뭐 기억이 안나는데 자 1패 했으니까 자 갑니다 자 과연 첫번째 패배가 나에게 안겨주는 희망의 카드 음 아닐거야 음 잠깐만 얘도 솔직히 지금 있는 애보다 구린거 아니냐 60 이따 갖고와보자 60 아 스피드 60이면 지금 있는 애들보다 좋은거 같은데 얘를 팔자 얘를 팔고 아 뭐야 얘 왜 또 부상이야 두경기 아웃이야? 니 부상을 치유해줄 돈이 없다 아니야 아 나도 헤딩으로 뭐 하나 먹자 아 어 바로 위에 있는 애 줬는데 왜 저 멀리 주냐 또 부상이야? 뭐 하다 한경기에 한명씩 부상이냐 뭐 하다 한경기에 한명씩 부상이냐 아 위에 줬는데 소니어패스를 하니 소니어패스를 하니 소니어패스를 하니 어 어 아 아니 숏을 찼는데 저딴식으로 차 쓰레기들아 왜그래 진짜 아 아 제발 제발 얘들아 어 좋아 가냐 어 레드카드 아 레드카드 아 이거 레드죠 어 패스 개못해 진짜 와 레알 쓰레기야 패스 진짜 아 놀랍다 놀라워 어 나이스 상대도 당황했어요 아 이 왜 개한테 줘 오 오 아 뭐 아 왜 니가 빨리 뺏어가 하하 나 진짜 하 아 진짜 어디다 주냐 시간이 쟤야되나 빨리 카드를 뽑아서 433을 벗어나야 해 애들이 겔우지니까 이거 고통의 연속이야 뭔데? 태베즈도 또 병원이야? 아... 팀 개망했다 진짜 뭐만 하면 다 병원행이야 개쓰레기다 진짜 아 개쓰레기야 진짜 역대급이야 와... 와 진짜 안돼 얘네로 와 이렇게 안돼 진짜 도저히 안돼 아... 짜져 태베즈 짜져 그냥 아 미친 없어 선수가 아 얘도 부상이야 미친들아 부상 병동이야 야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 닛또님 7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땡큐 우리 닛또님 좋은 후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닛또님 빈미님 좋은 후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멘탈 치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 노래 나레즈 나레즈 너무 빨라 아... 진짜 아 아 우리 한명도 못왔냐 한골만 넣었다가 바로 시작하면 바로 처먹혀 게임이 계속 아 아 아깝다 이거 그치? 어 괜찮아 이 쓰레기로 잘했어 음 빨리 팀 갈아야지 카칵 가자 자 한번 졌기 때문에 카칵 갑니다 아 아 사사이로 해볼까 한번 이 기회에 사사이 한번 가자 사사이 어 나 이제 사 나 사삼삼 못하겠어 좁아가지고 카칵 카칵 그래 사사이를 할 수 있으면 아 카칵 미쳤다 카칵 아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사사이 한번 가볼게요 사사이가 더 좋을 것 같애 왠지 arts 아 자사이도 출격입니다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얼굴 굽다가 아 아 이거 걸려줘 아 아헤 가비 아헤 아 뭐야 아 아 진짜 아아 아 아 아 서 서 남자처럼 일어나란 말이다 남자처럼 일어나란 말이다 남자처럼 일어나란 말이다 그렇지 오케이 음 좋았다 아 뭐지? 어 뭐야? 어 이게? 아 테베즈의 퍼찌거리가 이렇게 이어져있다 도와줘요 볼라시에 볼라시에는 글쎄요 좋은거 사면 좋지 쯧 깔끔하게 1승 가자 상당히 갖춰진 팀입니다 그렇지 바이티드어 심지어 왼발 빅무의 슛 그렇지 태베즈 태베즈 아직까지 골 없어요 예 태베즈 슈퍼맨이야 다 이겨 지가 다 이겨먹어 아아 태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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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ding pod 오늘은 ates 에 Pretty 매일매일 1부 방송이든 2부 방송이든 3부 방송이든 정기적으로 자 일단은 오늘 EA 스포츠에서 CD 3개를 후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피파17 EA 스포츠 후원 피파17 이벤트 왁굿의 성적을 맞춰라 오늘 평소대로 노현질 1부 리거 도전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열판까지 승무패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정확히 못 맞추시더라도 가장 근접하신 분 하겠다 예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 알티두어 빼 얘도 스트라이커 굉장히 좋은데 왜 여기 이러고 있지 왜 여기 있지 왜 알티두어를 쓰고 있는거야 나는 어 알티두어 나와 너 이제 영원히 오지마 야 나 바보였네 알티두어 왜 썼어 어 어 아니 이런 애가 있었어 어 영원히 오지마 영원히 들어오지마 이제 9부 리그입니다 어제 10부 리그에서 9부 리그로 올라왔고요 오늘 총 열판의 게임을 해서 아 최종 승무패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누가 건드리지 않았냐 와 그냥 직접 찬거야 테베즈가 아 우리 테베즈 진짜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와 와 와 와 아니 이게 열리네 우리 수비수 레전드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셧 아 테베즈 아 테베즈 진짜 셧 셧 셧 아요 쫌 아 테베즈 업사이드 까지 아 느그 현베즈 괜히 샀어 진짜 아직까지 한골도 못넣고 지금 테베즈 넣고 지금 몇경기 째 거의 다섯경기 여섯경기 째인데 테베즈 영입하고 한골도 못넣고 민패만 오지게 끼치고 골 오지게 못넣고 진짜 느그 현베즈 진짜 아 좋아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왁코데프신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 우주구 셧 고용 ž 자자자자자 댓글 수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보죠 가번요 가번요 고용 weg 와 아니 그거 어시스트에요 아 나 오늘 제가 욕 안할라 그랬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넷트 승리 아! 테베스 진짜 데뷔골 언제 넣을거야 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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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1패로 시작하냐 자 1패했기때문에 카드깡 한번 깝니다 자 제발, 제발 날 도와줘, 우리팀을 제발 우리팀을 구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오! 레어골드야! 아아! 이건 뭐야 아아! 아아! 아, 가겠습니다, 예 4-1-2-1-2로 갈게요, 예 빡세다, 진짜 빡세다, 이제 뭐, 이럴때문에 뵙게 하네요 이 공격은 메뉴스가 많이 있어야 할 거예요 아, 늦은 전에 réf교의 공격이 아니라 두분이 proxim numa 근데 그것도 배고지 못하지만 연습이 못 할거예요 야! 아아! 야! 아아! 스트레기들아! 자아 자아 만직! 가로진행 첼비! 첼비! 그어어어어 그어어어 그릇! 그릇! 척! 티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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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바로 먹혀요 마이크를 키운 게임 아냐 이 팀은 이 팀은 왜 뒤로 줘 아하! 나 진짜 쓰레기들아 야아! 그렇지! 칠로렌스킹 애들이 다리에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대세게 차도 땅골로 나가 진짜 자아! 자아! 시원하지! 시원하지! 아! 테베즈 드디어 아! 이렇게 호접하게 이렇게 호접하게 테베즈 성공합니다 테베즈 아! 이제 터진다! 아! 이제 터진다! 드디어 터진다! 드디어! 오오! 어! 디비전이 올라갔을 때는 투기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투기장이 아니라 뭐야 야! 7700원 있는데 뭐 하나 사자 한 눈치 1200원 아! 얘 하나 사고 아우! 그냥 사 아우! 그냥 사 아! 패스피어 아! 한 명 또 무슨 게임 할 때마다 한 명씩 죽어 진짜 체포 하나 되어 외치대 카드온 체포 배할 모두 아!